잘 먹은 진우는 단잠에 빠졌어요. 나나, 나나. 언니, 아빠 보고 싶어? 아빠 보고 싶어. 아빠, 아빠, 아빠. 아, 사진에서 눈을 떼질 않네요. 진짜. 아빠. 아빠, 나나 보고 싶어. 아빠. 아빠 보다 울겠다. 어머, 나 안 된다. 야, 나 안 된다. 나 안 된다. 왜 그 long face? I miss 아빠. You miss 아빠? 아빠, we feel happy that he's almost in the final. We're lucky that he's going to come back. You can annoy him every day. Every day. You can wake him up. We can feel sad. You can feel sad all you want. You're allowed to feel however you want to feel. What do you want him to buy you? A cake. You want a cake? I want cake. Okay, shut your eyes. Hey, what is this? What's the sign? Close your eyes. Close your eyes? What are you going to see? Erving was burnt away in the nå era. What do we really need to 주? What do you want Who's this... Who's this? She's fake. The best talking웃. Affirm money. 아 너무 좋다 너무 좋은 선물이네요 아프자 할 수 있겠다 아빠랑 아빠 아닐 수도 있어 박해 박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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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아빠 엄마 아빠가 배고파니까 아빠가 배고파니까 아빠가 배고파니까 딸기 딸기 딸기? Let's eat, 아빠 아빠, sit down 1, 2, 1, 2, 1 땡큐 아빠가 배고파니까 아 아빠 언니 아빠랑 엄청 좋아? 아빠랑 하루 종일 먹겠는데요 저거 아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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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보고싶어 나도 거누 아빠도 많이 보고싶어 시합이 더 있어가지고 좀 더 늦어질거 같아 아빠 아픈데 없어? 어 아빠 아픈데 없어 다른 날은 이만큼 있었는데 이제 이만큼 그렇게 깊었어 지금 이제 가야돼 어디? 이리와 지금 이제 가야돼 어디? 밥먹으래 상촌들하고 다같이 밥먹어야 돼 아 다같이? 아빠도 먹어야지 뭐야 응 빠빠이 마음을 잘 듣고 응 아빠 조만간 다시 만나요 빨리 오세요 아이 러브유 응 러브유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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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최고 아빠 최고니까 여기서 진짜 최고 돼서 갈게 이야 축하드립니다 어떡해 어떡해 도넛 도넛 시민아 뭐시죠 이게? 주호 오빠가 준비해 놓고 간 선물이래요 에? 도넛 에? 도넛 에? 도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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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우로 도넛 여우로 여우로 저 여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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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미션이 있네 또 누나 여우로 도와줘? 알겠어. 열어 줄게. 숫자 맞춰야 돼. 세 자리 숫자? 이거 약간 확률이 몇 퍼센트죠? 6, 5, 4. 이렇게 맞나? 어떻게 열어? 이거 일일이 다 안다고요? 알겠다. 나은이 생일 해볼까? 그래 잘 생각했다. 좋았어. 엄마. 못하겠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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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짜인 것 같아. 가짜인 것 같아. 다 같다. 다 같다. 다 같다. 아, 아까 너무해요. 다 같다. 다 같다. 누나. 가짜야. 다 같다. 뭔가 있겠지. 설마. 아직도 믿을 수가 없어. 어디 가요? 어, 그 안에? 야, 진짜 도넛츠 하나가 들어있어. 역시 아빠. 저 실망시키지 않죠? 3남매가 뚫뚫붙여서 해냈어. 아유, 저 사이좋게 한 입수. 이야. 진혜야. 큰 거 했어, 큰 거. 육살 아파? 육살 아파? 사실 주호 아빠가 저렇게 무당벌레 변신했을 때도 진호는 한 번의 아빠인 걸 알아봤잖아요. 아빠. 아빠. 아빠가 나리 비굴. 그 안에 있었어. 의사geb Kwokaharan아 아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